회계처리의 기준은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구분해요 여러분들 회계처리하는 시점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부산물이 생산되는 시점에 회계처리를 한다면 장부에 뭔가 인식을 한다면 이걸 우리가 생산기준법이라고 하고 그리고 부산물이 생산될 때 아예 장부에 기록하지 않다가 부산물이 처분할 때 기록하면 판매기준법이라 하죠 그런데 이거랑 별개로 또 다른 분류가 있어요 부산물의 어떤 가치를 온가에서 차감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온가차감법이라고 하고 부산물의 처분을 수익으로 계산하는 자비결환 수익으로 계산하는 수익계산법이 있어요 실은 생산기준법과 판매기준법 또 온가차감법 수익계산법은 별개의 개념이지만 이걸 조합해보면 두 가지 방법밖에 있을 수가 없어 즉 생산기준법은 필연적으로 온가차감법하고 같이 적용될 수밖에 없고 생산시점에서 수익계산할 수는 없다는 뜻이야 부산물을 아직 파이지도 않았는데 수익을 잡을 수는 없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흔히 어떤 교수님은 생산기준법하 온가차감법 이렇게 용어를 쓰기도 하고 또 대부분 생산기준법이다 그냥 이 용어만 쓰기도 해 여러분들도 생산기준법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는 거고 판매기준법은 필연적으로 수익계산법하고 주로 같이 붙어서 나올 수밖에 없죠 전혀 인식하지 않다가 장배기록하지 않다가 부산물을 팔았을 때 비로소 인식을 해 수익으로 계산하겠다는 거죠 자비익이라는 매출액이 아니라 영업의 활동으로 보는 거지 영업의 활동 그래서 이것도 어떤 교수님은 판매기준법하 수익계산법이라고 하고 어떤 교수님은 그냥 판매기준법이라고만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편하게 그냥 기억하세요 생산기준법, 판매기준법이 있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 자 그러면 결정적인 차이점이 이거죠 생산기준법은 부산물이 생산되는 시점에서 뭔가 장부에 기록한다는 거죠 바로 부산물의 순실현가치를 처분가치로 보고 아직 처분하지 않았으니까 역시 부산물의 순실현가치를 계산하여 이걸 재고자산으로 기록하겠다는 거죠 재고로 재고로 기록한다는 것은 결화본가에서 차감하여 부산물이라는 재고자산으로 보내겠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만큼 재고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서 결화본가에서 차감한다는 거지 결화본가에서 차감 또는 결화본가에서 부산물의 부산물의 순실현가치만큼 배분 이 용어를 써도 됩니다 차감 또는 배분 차감 또는 배분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핵심 주산물에 배분해야 될 결화본가는 총 결화본가에서 부산물의 순실현가치를 차감한 후의 금액이 주산물에 배분이 된다는 거죠 주산물에 배분이 된다는 뜻 이게 핵심적인 거죠 이걸 언제 인식한다는 거예요 생산시점에서 생산시점에서 장부의 기록이 된다는 뜻입니다 회계처리까지 좀 알아두세요 이건 회계처리 물어볼 수 있어요 부산물이 생산되는 시점에서 회계처리 이거는 있기 때문에 37페이지 요약서 보면 결화본가가 배분이 되는 거죠 결화본가가 여기서 제공품 대변에 1,000원이에요 자 여기에서 우선적으로 부산물의 순실현가치 100원이라고 적어놨어요 100원만큼을 배분을 해 또는 차감을 해 이해됐죠 그러면 주산물은 제품이죠 제품 제품 X, 제품 Y 이런 걸 말하니까 나머지 900원이 주산물에 배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품 계정으로 대체가 된다는 거죠 자 한 가지만 더 추가해 줍시다 부산물이 생산된 시점에서 이런 인식을 했어요 근데 이 부산물을 추가 가공해서 팔 수도 있잖아 그러죠 그럼 추가 가공원가 발생하겠죠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추가 가공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생산 이후에 추가 가공을 하게 되면 차변에 추가 가공원가가 예를 들어서 50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부산물 50원 이렇게 되겠어요 다시 부산물이라는 재고자산으로 추가 가공원가를 보낸다는 거지 대비는 뭐가 되냐면 재비용 계정이 되겠죠 재계정 재비용 계정이 되겠어요 비용이 발생할 때 차변에 비용 잡고 대변에 현금 등 미지급 비용 이런 게 작겠지 이렇게 재비용을 부산물과 관련된 재비용 금액을 부산물로 대체하는 거죠 그래서 재비용 50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달라지겠지 판매 시점에서 어떻게 달라지냐면 자 가정을 좀 어려운 경우까지 대비해 두도록 하죠 자 원래 부산물이 생산되는 시점에서는 부산물의 순실현 가치를 100원이라고 봤단 말이야 100원이라고 자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 아니 원래 100원이라고 봤어 이 100원 어떻게 개선된 거냐면 부산물의 최종 처분 가치가 150원이었어 여기서 추가 가공가 50원을 빼서 100원이라고 봤을 수 있죠 그래서 100원이 나온 거죠 무슨 말이야 했죠 자 그런 경우에는 판매 시점에서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겠죠 자 현금 받고 팔았다 그러면 현금 원래 150원이라고 생각했다 그랬죠 현금 150원 그 다음에 대변에 부산물이 현재 얼마나 잡혀있어요 여러분들 자 원래 생산 시점에서 순실현 가치 100원 인식하고 이 105원은 150원에서 50원을 빼서 인식한 거죠 지금 약간 숫자를 바꿨어 제가 요거보다 좀 더 깊게 들어가자고 순실현 가치가 100원인데 최종 판매 가치가 150원이었어 왜냐하면 추가 가공가 50원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요약서에는 추가 가공이 없다고 보고 지금 적어둔 거란 말이지 더 간단하게 최종 100원 받고 팔고 추가 가공가 0원인 경우를 가증한 거고 좀 어렵게 들어가 보면 이런 내용이죠 부산물이 원래 100원 생산 시점에서 잡혀있었고 50원 더 잡혀있었으니까 150원이 잡혀있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지 이걸로 끝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럴 수가 있단 말이죠 요거는 이렇게 연결해 둡시다 생산 시 차변에 부산물 100원이 잡혀있는 상황 요 100원은 최종 판매가격 150원에서 추가 가공가 50원 빼서 잡아놓은 거야 요런 상황 대변에 제공품 천원 중에서 부산물 100원 그 다음에 주산품에 900원 이렇게 갔을 때 이야기예요 자 근데 이제 요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원래 이 원래 제품 이상하다 이게 내가 판사가 맞나 금방금방 달아지네 제품 차변에 900원 자 부산물 100원 근데 이 부산물 100원은 원래 그냥 최종 판매가격 100원이고 추가 가공이 없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생산된 시점에서는 추정하기를 자 근데 대변에 그러면 제공품 천원이죠 어 그런데 갑자기 어떤 상황의 변화로 인해서 추가 가공을 해야지 판매는 상황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추가 가공을 했겠죠 생각지도 않은 추가 가공이 필요했단 말이지 자 그러면 차변에 자 추가 가공공가 역시 50원이 발생했다면 부산물 50원이 다시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에 재비용 50원이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런데 이제 판매 시점에서 봤더니 자 당초 내 예상대로 100원 받고 팔 시장밖에 없었어요 뭐 현금 100원밖에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뭐 뭐냐 했죠 그러면 자 대변에 부산물이 얼마가 줄어들야 돼 이거 다 팔았으니까 150원 다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다 팔았으니까 안 맞잖아 이게 이럴 경우도 발생하겠지 자 이럴 때는 이 시점에서 차이가 나는 것만큼 잡손실 또는 잡이익 처리하는 거예요 기타 비용 기타 이익 이렇게 처리하는 거야 그래서 잡손실 추가로 50원 더 이렇게 잡아줘야 돼 생산기준법이라고 해서 잡손실 잡이익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생산시점에서만 생산시점에서 이러한 회계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걸 생산기준법이라고 하는 거지 그 이후에는 당연히 잡이익분하고 잡손실도 나올 수 있어요 당초 내 예상하고 실제가 다를 수 있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나요 좀 깊게 들어가면 이제 이런 내용까지도 필요할 수가 있어요 한번 들어봐라 보시라는 거죠 배가 아니죠 이거 그냥 빼버릴까 어려우면 그냥 머릿속에서 날린다 그리고 나오면 그냥 옷 좀 틀린다 간단해 놀리는 나오면 옷 좀 틀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근데 요즘에 그 이 사장은 출제 교수님들이 내면 좀 어렵게 내 쉽긴 안 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혹시 몰라서 이 정도까지 한번 해보자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매기준법을 간단히 정리하면 판매기준법은 이거 지워도 되겠습니까 자 부산물이 생산됐는데 재고자산이 있는데 뭐 꼬리가 이렇게 널려지잖아요 천 개가 돼지를 잡아가지고 없다고 생각이 없다 그냥 아무 얘기 처리하지 않아 생산시 없어 그러니까 재고자산이 말 그대로 부의 자산으로 잡혀있는 거죠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자산이 있는 형태죠 현재 자 이런 상태에서 좀 이제 깊게 이것도 들어가면 어 요걸 이제 꼬리를 팔기 위해서는 뭔가 포장을 해야 돼 그러면 추가 가공이 필요한 거잖아 포장비가 또 배드로 들어가야 돼 그러면 이제 추가 가공을 한단 말이야 이것도 역시 추가 가공할 수 있어 여기는 이제 부산물이 생산되는 시점이고 추가 가공을 했다고 합시다 그럼 차변에 뭐 100원만큼 추가 50원만큼 추가 가공가 들어갔다고 하죠 그럼 이때는 어쩔 수 없이 다시 부산물 잡아요 부산물에 대한 추가 가공이니까 생산시점에서는 아무런 인식을 안 하다가 추가 가공가는 뭔가 비용이 발생했으니까 이걸 잡아줘야 된다는 뜻이야 다시 이제 부산물이 등장하고 대변에 이제 재비용이 발생해 그러다 이거 팔았어요 차변에 자 뭐 현금 200원 받고 팔았다 합시다 그럼 현금 200원 대변에 어 추가 가공가는 미리 잡아놨으니까 부산물 50원 일단 줄이고 나머지 150원을 자 처분 시점에서 자비익으로 잡겠다는 거죠 만약에 추가 가공이 이 단계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판매 시점에서 최초로 장부의 회계처리가 이루어지는 거죠 최초로 그래서 이걸 우리가 판매 기준법이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판매 기준법이니까 판매 시점까지는 하나도 회계처리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해 그게 아니라 생산 시점에서 안 한다 이게 포인트야 이게 추가 가공을 하게 되면 해야 돼 돈이 나갔는데 뭔가 잡아놔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부산물 이렇게 잡는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추가 가공 안 하고 파는 경우가 더 많을 수 있으니까 생산 시점에서 안 하고 판매 시점에서 최초로 장부의 기록이 되는데 그때 수익으로 기록을 한다는 거죠 영업의 활동이지 영업과 무관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나요 만약에 판매 기준법이 있지라도 추가 가공을 하게 되면 판매하기 전에 회계처리는 이루어진다는 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 그러니까 이것도 오해를 하냐면 판매 기준법에 이르면 부산물이라는 재고자산이 아예 등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추가 가공을 하게 되면 등장할 수 있다는 거지 부산물 핵심은 생산 시점에서 회계처리가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 이게 핵심인 거지 이게 핵심인 거지 생산 시점에서 재고자산 잡냐 안 잡냐 부산물이라는 재고자산 잡냐 아예 그냥 부의 자산으로 간주해버릴 거냐 이게 핵심이라는 거지 어쨌든 생산 시점에서 부산물이라는 재고자산을 내가 회계처리 하지 않으니까 총결합원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나와있지만 총결합원가가 다 어디에 배분되고 끝나겠어요 주산물에만 배분되고 끝나겠죠 주산물에만 다 배분이 되고 끝난다는 거야 부산물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결합원가 배분은 이루어지지 없다는 거 결합원가는 배분이 없다는 거 개별원가인 이 추가 가공원가는 당연히 부산물로 잡아줘야 되는 거고 약간 심학습했어요 작년에는 이렇게까지 안 했는데 올해 좀 느낌이 좀 쇠해서 좀 알려드린 거야 작년에도 이거 안 알려줬고 재작년에도 안 알려줬어요 근데 그냥 제 느낌이야 느낌이 안 좋으면 그냥 알려줘 그 해는 좀 어려운 것 같아서 보통은 안 알려준단 말이지 나오면 좋고 안 나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안 나오면 뭐 안 나온 거고 나오면 이제 여러분들은 맞추겠지 이제 회계처리 물어보면 이해됐죠? 자 그럼 회계처리 방법은 공부할 거 없어요 부산물은 보통 플러스의 낮은 처분가치를 갖는 거고 보통 우리가 시험문제에서 다루는 작업회물은 폐기비용이 발생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까 생산기준법일 때 부산물의 플러스의 순실형가치 금액을 결합원가에서 차감한 남은 잔액을 주산물에 배부를 한다고 배웠었죠 생산시점에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작업회물이 발생한 시점 바로 결합제품이 생산되면서 딸려서 나온 찌꺼기 등이 발생한 그 시점에서 작업회물의 폐기비용은 마이너스의 처분가치 개념이니까 플러스의 처분가치 개념인 부산물의 순실형가치와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산물의 플러스의 순실형가치는 결합원가에서 차감하죠 반대로 작업회물의 폐기비용은 결합원가에 가산하겠다는 거야 왜 누구 때문에 발생한 찌꺼기 조각이니까 결합제품 바로 이 결합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찌꺼기 등의 폐기비용이니까 누가 부담해달라 생산기준법에서 결합제품이 생산되고 작업회물이 발생한 그 시점에서 결합제품의 원가로 부담해달라는 뜻이죠 무슨 말인지 알죠 결합제품의 원가로 부담해달라 그래서 가산입니다 반대로 판매기준법은 거의 나올 확률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준서에서도 기준서 내용은 아니지 이건 기준서에서는 부산물만 나와 있으니까 우리나라 한국채택국제기계기준서에 따르면 부산물의 해계처리 방법은 원칙적으로 생산기준법이에요 생산기준법만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나 온가관리에게 이건 별로 안정해 시험은 다 나올 수 있다는 거야 판매기준법도 나올 수 있으니까 다 안아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딱히 생산기준법만 공부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다라는 거죠 굳이 그건 알 필요 없는 거지 이거 작업해물은 원칙적으로 이거죠 여러 결합제품 즉 결합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오는 어떤 찌꺼기 등을 말하잖아 이거에 대한 폐기비용을 말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이었어 생각해보세요 이걸 만약에 판매기준법이다 그러면 그냥 작업해물에 폐기비용이 발생할 때까지 해계처리 안 하다가 실제 폐기비용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잡손실로 처리할 수도 있겠지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거는 좀 비합리적이야 이거를 잡손실로 처리하기보다는 이거는 주산물의 원가에 가산하는 게 더 낫겠죠 주산물 때문에 발생한 작업해물의 폐기비용이니까 이거는 불가피하게 발생한 부분이라고 보고 어떻게 보면 결합제품을 구성하는 여러 개별 제품의 제조 간접원가 성격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제조 간접원가 성격이라고 보고 결합원가에 가산해서 여러 개별 제품의 결합원가 배분을 통해서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낫리적인 거지 그래서 시험문제의 특징이 부산물이 나오면 생산기준법이다 판매기준법이다 반드시 언급을 해줘 회계처리 방법을 부산물은 이제까지 2차 시험문제를 보면 세무사 나왔단 말이에요 작업해물 세무사는 언급해줬어 회계사는 나왔는데 언급 안 해줬단 말이지 회계처리 방법을 언급 안 해준 적도 있단 말이에요 작업해물은 폐품이라고도 하고 폐물리라고도 하는데 이럴 때는 무슨 법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생산기준법 알겠죠 판매기준법이 편하다고 해서 그걸로 품은 점수 못 받아요 생산기준법을 풀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작업해물은 그냥 생산기준법만 알고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자 이거죠 이거에 약간 반대죠 작업해물은 총결합원가에다가 당초결합원가에다가 작업해물의 폐기 비용이 가산이 된다는 거죠 가산이 된 금액이 주산물에 배분이 된다는 거죠 주산물에 배분이 된다는 거죠 부산물의 순신의 가치는 빼 왜 빼는 게 맞아 그만큼 해수하라잖아 그러니까 이만큼 온가가 발생했는데 부산물이라는 즉 부산물을 내가 처분하기 위한 활동이 나의 주된 영업활동은 아니지만 어쨌든 부수적으로 딸려서 나온 판매가치가 낮은 제품을 팔아서 내가 이만큼 받을 게 있으니까 그만큼 온가에서 빼놓자라는 거야 온가를 그만큼 해소한 게 있으니까 나머지만 이제 매출 온가로 가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이런 논리였고 폐기 비용은 너 때문에 나온 거니까 네가 부담해 하는 논리죠 네가 부담해 자 이런 논리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1차 분리점 바로 그 직후에 부산물 작업해물이 나오면 그건 아주 쉬운 문제야 그냥 멋 없이 하면 돼 알겠죠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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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되게 쉬운 문제가 돼버려 근데 뭐는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되냐면 복수의 분리점인데 2차 분리점 이후에 부산물과 작업해물이 발생하면 또 이건 매우 어려운 문제가 돼 이번 주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바로 그거야 사실은 그건 약간의 논란도 있고 이거는 뭐 학자들마다 약간의 좀 차이도 있어 논란도 있어 실은 근데 시험에 가끔 나온다는 거야 종종 나오진 않지만 주로 1차 분리점에서 부산물 작업해물을 주로 다루지만 몇 번 2차 분리점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것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좀 올해는 좀 줄여서 할 거예요 작년에는 네 가지 경우를 다 알려줬는데 다 필요 없을 것 같아 자 무슨 말이냐 결합원과 배분 방법은 2차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자 순실현가치법하고 그 다음에 균등매출총익률법이었죠 이게 두 가지 방법이죠 그 다음에 부산물이 있었을 때 부산물의 회계처리는 회계처리는 자 이론적으로 우수한 생산기준법하고 판매기준법이었죠 자 이거는 별개의 기준이죠 하나는 부산물의 처리 방법이고 하나는 결합원과 배분 방법이니까 별개의 기준이란 말이죠 이것들도 역시 이렇게 믹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총 네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네 가지 방법을 정리해 놓은 게 여기 39페이지에 있는 결합원과 배분의 심화 내용이란 말이지 이게 분리점이 복수이고 2차 분리점 이후에 부산물이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해 그러니까 이번 장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야 가장 어려운 문제고 약간의 논란이 있는 부분이야 교수님마다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 이걸 이론적으로 생각해 봐도 제 개념이 가장 저는 이론적으로 가장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이 보면 또 달리 생각하면 달리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야 그래서 이걸 이제 이렇게 네 가지를 다 알려줬는데 이게 너무 좀 과잉 학습인 것 같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걸 주로 해보면 이제까지 기초 문제를 쭉 훑어보면 이거 위주로 나왔단 말이죠 순실형가치법 생산기율법 이거 이거 대부분 이쪽만 나왔어 이거 회계사 세무사 다 합해서 이거 딱 한 번 순실형가치법 판매기준법 문제가 딱 한 번 나왔어 딱 한 물음으로 근데 이거는 약간 좀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제 생각은 또 균등매출총익률법은 이 부산물하고 결합하는 문제가 1차에서인가 이게 한 문제 나왔어 균등매출총익률법 생산기준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거는 좀 정리를 해둡시다 올해는 부산물회계처리방법은 그냥 생산기준법 위주로만 공부를 해두면 될 것 같아 이건 논란이 없어 그리고 결합원과 배우는 순실형가치법 균등매출총익률법 다 공부를 해둘 수 있으면 좋겠고 만약에 안 되면 순실형가치법은 정확히 안아두고 그래서 결합원과 배우는 방법은 순실형가치법 부산물회계처리방법 생산기준법은 필수 세무사 2차에서도 필수 나온다면 요게 나올 확률이 거의 90% 정도 돼 보인다 나머지는 이제 확률적으로 좀 낮지만 다 정리하는 것 좀 에바다 그래서 굳이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균등매출총익률법과 생산기준법 정도 더 이렇게 추가해서 알아두면 되겠다 무슨 말이야겠죠? 올해는 다 안 알려준단 말이야 작년에는 다 알려줬어 내가 제 경우를 그랬더니 이 수학생들이 막 돌아버리려고 했단 말이야 이거 이거는 2차에서 강의 회계사 쪽에서 강의도 어렵게 느끼는 부분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좀 부담을 좀 줄이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만 일단은 완벽하게 해놓자 나온 다음에 거의 90% 확률으로 이거라고 보니까 이거